내일 굴차기 실기시험을 치는데 여기 학원에서 계신 분이 진짜 고맙게도 여기 찹쌀떡인데 이거 찹쌀떡 내일 시험 합격하라고 주셨어요 와일드하지만 또 사람들이 정이 많아 수업이 조금 진행되고 시험치는 사람도 합격자도 나오고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 대기실에서 사람들이 먹을 걸 사와가지고 엄청 많아 빵도 있고 떡도 있고 여기는 뭐 음료수부터 해가지고 커피, 과자, 라면 내일은 굴삭기 굴찭기 포크레인 시험을 치는 날입니다 시험장을 선택을 잘못해서 잘못해서는 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부산까지 가서 시험을 쳐야 되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이라고 또 다른 분들이 배려를 좀 해주셔가지고 포크레인 진짜 지겨울 정도로 탔고 이 기운을 그대로 받아서 내일 합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포크레인 시험 치는 날입니다 부산까지 시험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일찍부터 또 서둘러서 내가 원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아 그래도 이제 이거 학원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조금 이제 익숙해졌는지 이렇게 아침에 일찍 나서는 게 그렇게 처음보다 힘들지는 않네요 학원에 뭔가 계속 뭔가 잘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결국 강사님한테 요런 요런 게 애로사항이 있다 공식 같은 어떤 그런 거를 알려주더라고요 운전면허 기능 시험치로 가면 학원에 가서 가르치면 그런 게 있잖아 여기서 얼만큼 가서 뭐가 보일 때 뭐 핸들을 몇 바퀴 돌려서 어떻게 가든 포크레인도 결국 원리는 똑같은데 운전하는 감을 생각하고 하면은 잘 안 되더라고요 세 번 도전을 하면은 그 중에 한 번 정도는 선을 밟아서 실격하는 요런 일들이 계속 나왔는데 어제 이제 강사님한테 긴급 꿀팁을 전수 받아가지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100% 이제 이렇게 라인에 들어오니까 어 이제 다 온 거 같은데? 여기 지금 시험장에 왔는데 지금 실내 건축기사인가? 이런 사람들이 더 시험을 먼저 시작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장이 있는데 거기 이제 화장실 간다고 들어갔다가 쫓겨났습니다 이제 좀 기다리면은 이제 굴삭기 시험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아 더워라 드디어 이제 이거 굴삭기 시험을 마치고 나왔는데 아 다행히 순서가 저 5번 뽑아가지고 좀 빨리 시험을 치고 나올 수 있었는데 날씨가 진짜 더운데 아 그래도 이 긴장 했는데 그래도 큰 실수는 안 하고 잘 했습니다 이거 주행 시험할 때는 학원에 공시대로 하긴 했는데 마지막에 주차를 조금 삐뚤하게 주차를 해서 아마 감점요인은 될 것 같은데 이거 그래도 괜히 실수했다가 아예 실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했고 아 진짜 이거 삽질하는 시험도 그냥 또 떨리는 과정에 무사히 잘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시험을 끝났으니까 이제 오늘 친구를 만나러 가야겠습니다 대학 때 얘기 많이 물어왔는데 다시 또 밥을 먹으러 온다 한 입 먹어봐라 그니까 장인이다 장인 사진 찍어요 사진 찍은 거 내가 보내줄게요 나중에 한번 먹어보자 아 진짜 이게 얼마만에 먹는거 고춧가루 버려야겠다 고춧가루 버려야겠어 아 좀 많나? 어 좀 많은데 그러면 양손으로 비비는 사람들은 약자들이 네. 아. 와. 세트 1번에다. 아, 이거 토클박 바로. 사장님, 세트 1번에다. 사장님, 세트 1번에다. 아, 이거 토클박. 사장님, 세트 1번에다. 토클박이. 아, 이거 토클박이.